다쉬와 페이커, 이 인터뷰를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5앤 1앤이 되었습니다. 최근 인터뷰를 했을 때, 2021년 이후의 퍼포먼스에 대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승리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전 인터뷰를 보셨을 때, 올해의 활약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그룹 스테이지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만족하고 계신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만족할 수 없는 경기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뭐, 그룹 스테이지, 아직 그룹 스테이지이다 보니까 좀 더 보여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I cannot say I'm satisfied yet, and because it's only group stage, I think I have more to display. I think I have a satisfaction in the quarterfinals because you made it, and you're a veteran at waltz. You won three times, you have more participation than most of the players here. What does he mean to you to be back on the waltz stage specifically this time around? 네, 이제 8강전에 진출하신 만큼 8강에서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페이커 선수는 정말 여기에 와 있는 그 모든 선수들보다 대부분 선수들보다 경력도 많으시고, 월즈 참여 경험도 많고 세 번이나 우승하신 그런 선수이신데, 월즈에 참가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비록 여러 번 출전하기도 했고 우승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월즈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의미 자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저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ven though I've been here multiple times, I won many titles, but still I'm here to win worlds, and that meaning of worlds is always the same and very important to me. I can imagine given how big of a player you can be now, focusing on the rest of the day, You may have a tiebreaker against EDG. They won the first time, you beat them convincingly the second time around. Looking at this potential tiebreaker, how do you think this one's gonna go? 네, 그러면 이제 저번 오늘은 좀 타이브레이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번 첫 번째 1위 진전에서는 패배했지만 오늘은 굉장히 확실한 경기력으로 승리를 가져오셨는데요. 그럼 세 번째 리매치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마지막 경기를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타이브레이커에 가게 되면은 반드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1위로 올라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은, Fekir. 항상 특별한 질문을 주셨을 때, 여러분이 참가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인터낵을 어떤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